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. 그런데 아파도 약을 끊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? 바로 만성질환 환자들입니다. 만성질환은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더욱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합니다.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.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?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식취를 통해서 건강을 관리해 왔는데요. 식취는 우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강법이었습니다.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취. 가을 땅 속에서 찾은 천연 항산의 재부터. 맛도 모양도 특별한 천연 장건강 지킴이까지. 끝없는 만성질환과의 전쟁을 종식할 식취의 기적.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공개된다. 당뇨, 고혈압, 과민대장 증후군 등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들. 의약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약이 되는 식재료, 즉 식취를 통해 관리했다고 하는데.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식의라는 관직을 두고 왕과 왕족의 먹는 음식을 조사하고 간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, 또 병이 나면 음식으로 다스릴 정도로 식취는 우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강법이었습니다. 실제 정조는 식취의 이치를 일찍이 깨우쳐 몸이 좋지 않을 때면 직접 특정 음식을 올리라 지시하기도 했었는데. 수백, 수천 년을 이어 온 식취의 기적. 현대 과학에서도 그 가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식취법은 무엇이 있을까? 식취법에 대해 찾아보던 중. 실제 식취법을 실천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한 사람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. 곧장 제보자를 만나러 충청남도 아산으로 향했다.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. 그런데. 험한 산길에 차가 멈추고 더 이상 오르기 힘든 난감한 상황. 이 차로는 안 될 것 같은데. 차 놔두고 가야겠다, 이거. 그러니까 망가질 것 같은데. 결국 직접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. 도대체 이 깊은 산 중 어디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것일까. 그렇게 계속 산길 따라가던 중.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요. 어? 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놀란 것일까. 그 정처는 바로 말?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깊은 산 중에 말이라니. 산 속에 왜 말이 있어?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. 안녕. 너 왜 여기 있니? 황득아. 황득아. 그때 갑자기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한 남성. 흰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거침없이 말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도인 같은 모습. 말 주인이세요? 네네네. 제가 여기서 키우고 있는 나의 동반자. 광덕이에요. 근데 왜 산에 말이 있어요? 산 속에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다고 했더니 말을 한 말이 싫더냐면 키워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덕이하고 생활을 하게 됐네요. 혹시 제보 주신 분 맞으세요? 네. 맞아요. 제가 생기머리 이름이 김용관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산 중에서 식치를 실천 중인 오늘의 주인공 김용관 씨. 반려막 광덕이와 함께 매일 아침 산 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하는데. 산책을 마치고 나면 외로운 산중 생활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반려막 광덕이를 마구간에 두고 집으로 향하는데. 댕기머리에 반려막까지. 범상치 않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 더욱 궁금해진다. 자, 이제 다 왔어요.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제 보금자리, 제 안식처, 제 집이에요. 깊은 산 중 한가운데에 털을 잡고 있는 김용관 씨의 집. 자세히 보니 황토읍과 황토벽돌, 나무, 돌 등 자연의 재료들로 지어 산세와 잘 어우러진 모습이었는데. 제가 이곳에 딱 당도했는데 느낌상 제 몸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구나.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때부터 보수하고 수리하고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이 한 26년이 걸렸어요. 몸의 치유를 위해 들어왔다는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.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위터 따는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에다가 기계 설치하고 거기서 세탈을 짜고 밥을 거기서 먹고 잠을 자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제가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. 뭐 진폐증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어요. 오랜 시간 조치하는 환경에 쇠라다. 결국 진폐증 진단을 받게 됐다는 김용관 씨.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중 하나로 악화될 경우 폐암으로 진행될 만큼 무서운 질병인데. 당시에는 산에 올라갈 때 사실 10미터도 이렇게 제대로 걷지를 못했었어요. 조금만 산을 오르면 뭐 기침이 나고 숨이 막히고 이럴 정도였었는데 자연 속에 들어오면 몸을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자연을 택했죠. 뭐 사실 살러 들어온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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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